If others see how angry, hurt, or hateful you become, when they tell you the truth, they will avoid telling it to you at all costs. 자, 여기서는 이 푸절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 푸절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others,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하우절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비컴이 이 하우절에 주어가, 네, 동사가 되고, 유가 주어, 비컴은 이 형식이니까 주격보호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왼절은 또 별도로 3이라고 그럴게. 그러니까 그들이 너에게, 자, 텔은 또 4형식이죠? 3이라고 할게요. 간목에게 직목을, 자, 그들이 너에게 진실을 말할 때, 자, 하우, 얼마나라고 해석해야지? 자, 너가 되다. 너가 얼마나 화나고 상처받고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차지는지를 다른 이들이 본다면, 자, they will avoid, 그들은 피할 것입니다. 자,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avoid는 동명사 목적어를, 그럼 여기서 is은 뭐예요? 진실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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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합니다.